뷰티아이템 방송국에 사는 언니들이 인정한 2017 최고의 뷰티템 작년에 쎠니스가 가장 사랑한 뷰티아이템 1위는 무엇이었을까? 2017년 마스카라 1위는 마스카라는 역시 키스미 2017년에 분영해서 17번 발라봤어요 지속력 5점 짜릿해 늘 새로워 17번으로 에바천지였어요 참, 잘 샀어요. 타운 달성. 공주님 나라에서 온 에뛰드 더블 래스팅 타운데이션. 보렴이 비켜. 참. 양심까지 지워지는 커버. 눈썹도 입면 가능해. 도전. 참, 잘 샀어요. 방송국에 사는 언니들이 인정한 SNS 난리캠프. 모자 부문 1위. 미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. 톡톡 한 번이면. 소송. 머리 안 끊고 떡질 때. 더 많이 바른 것 같아요. 참, 잘 샀어요. Can't nobody anywhere. Can't nobody. 불빨간 사춘기가 되기 위한. 블라샤 부문 1위. 나. 나나나. 나. 블러쉬. 딥스런. 진화. 오르바드. 색소필. 발색. 5점. 색감. 5점. 수줍은 소녀의 마음을 담은. 국민 볼 타치. 1위. 참. 잘 샀어. 쿠션 파운데이션 부문. 1위. 2위. 화장을. 헤라. 결제를. 헤라. 재구매를. 헤라. 헤라. 블랙. 쿠션. 참. 참. 잘 샀어요. SNS를 새파일하게 물들인. 립틴트. 누굴까. 그녀의. 체리같은 입술. 페리페라. 페리스 잉크 더 벨벳. 천상. 여자. 남신. 저격. 전. 필요 없습니다만. 지속력. 뽀득. 완전. 락인템. 지워지지 않는 신출들이 괴롭다. 참. 잘 샀어요. 방송국에 사는 언니들이 인정한 방언니 랭킹. 참. 잘 샀습니다. 2017년. 잘가라. 18년. 어서오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